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음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눈거프인 하이한국사 오늘의 문제 4월 23일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밑줄근 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걸 얘기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포인트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로 고종이 황제로 즉여한 뒤 개혁을 추진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맨날 맨날 나왔던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냥 황제가 언급되면 광무개혁이다. 사실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쉬운데 답이 꽤 어려웠어요. 1번 권양이와 연으로 사용한 건 얘는 의미개혁. 별기군이 창설된 건 1881년이라 시기가 안 맞고 3번 관립의학교와 광제원 설립하였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 키워드인데 관립의학교와 광제원은 쉽게 말하면 국립병원이랑 공립의학병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무개혁 키워드 거의 안 나왔던 건데 그냥 그런 사례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4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수부법을 발간한 건 이건 83년부터 84년이기 때문에 시기가 아예 안 맞고요. 자 한일관계 사료제에 편차한 건 이건 그리고 독립공체에 발행한 건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역시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2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포인트가 대놓고 나왔네요. 성호사설이라고 그래서 이 인물이 약간 여러가지 그 제자들과 논의했던 내용 같은 것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호사설은 이익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익을 쉽게 외우고 싶으면 이렇게 외우시면 좋아요. 뭐냐면 성호 성호는 이익을 벌기 위해 한전에 취업해가지고 과로를 많이 했더니 무좀에 6번 걸렸다. 자 무슨 안기법이냐면 성호사설 이익 한전론 과구로 6조론 다시 한번 성호는 이익을 벌기 위해 한전에 취업해가지고 과로했더니 무좀에 6번 걸렸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강조했던 거 한전론 과로 과구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바로 풀립니다. 정답 5번이고요. 사실 이익은 중농학파로서 약간 토지 매매 한선을 제시한 한전론을 제시한 겁니다. 자 1번 이벽등과 교류하여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 이건 정약용이고요. 정약용 북한산비가 진화 순수비임을 고정한 거 이건 김정이고요. 동호문답에서 수치제도의 개혁들을 제시한 거 2 가래진나물 지어 예약을 조선현실에 맞게 정리한 거 얘는 김장생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번 밑줄군 이 전란 이후에 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2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포인트가 조헌이나 곽재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대표적인 임진왜란식의 장수 또는 의병이에요. 그럼 임진왜란 이후의 역사도 사실을 보면 되는데 자 1번 유정 회답 겸 세환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이 사명대사 유정을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의 외교 상황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진포에서 외굴을 격세했다. 이거 은근 의외로 많이 남기시던데 이거 고려 5왕 때예요. 애초에 연결이 안 됩니다. 신숙주가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에 편차한 거는 이거는 조선 성종 때이기 때문에 역시 이전이고요. 삼포회란이 발발한 거는 중종 때 여기 비변사 설치된 것도 똑같이 중종 때의 역사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랍니다. 자 4번 가해 활동 오는 거 자 이 문제 좀 많이 어려운데 볼게요. 이 문제는 일단 저랑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사실 경과 을을 강조하면 한문의 실천서 강조했다는데 여기 호요호는 낙명이다. 조선 중기 인물이다. 특히 이 조선시대 중기 인물이라는 것만 파악해서 푸는데 보통 한문검 수준에서는 조선 중기내면 거의 선조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자 1번 곽재우, 정인홍 등의 제자를 배출하였다. 자 이 남명 조식의 경우에는 북인 출신의 인물이거든요. 그 북인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약간 북인 쪽의 인물들이기 때문에 당시 인진을 한 시기에 좀 활동을 많이 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광해군 때는 그 북인 출신 인물들이 약간 좀 공로를 인정받아서 많이 집권했어요. 정답 1번이고 기기도서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거 이거 정약용 자 위혼 삭제 주장한 거 조광조 북하기 저술한 거 박재가 강화파 현상한 거 정재두인데 뭐 정약용이나 박재가 정재두는 싹 다 조선시대 후기 인물이고 조광조도 구기다 중종대 인물이기 때문에 중기까지라고 표현하기엔 좀 애매한 시기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시기가 가장 인물들 시기도 적절하고 키워드 잘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마지막 5번 밑줄근 회의에 대한 설명이 오른 것 자 이 문제는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경고하게 하고 광복대협의 근본 방침을 수립한대요. 그래가지고 3.1운동 이후에 정신적 통일이 이미 표면되었기 때문에 대표들은 국민이 위탁한 상용을 받아가지고 국민적 대당결을 힘써 도모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탁한 대표로서 국민의 대당결을 위한 회의를 주도한다. 국민들 대표하는 회의 국민대표회의 이렇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료 자체는 여러분들 해석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었긴 했습니다. 1번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였다. 그때 임시정부를 완전히 없어졌지 임시정부 자체는 그냥 개편할지 그거에 대한 대립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대선전 성명서를 공표했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 거 맞는데 얘는 23년이고 이게 발표된 거 41년입니다. 삼균주의 기초로 한 건국강료 발표된 것도 41년이라 시기가 안 맞고 파리강해인은 19년대입니다. 그래서 시기 안 맞고 한국강북구 조직한 거는 40년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맞는데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고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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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